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로 목아파 라는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목이 아프다 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에서는 두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잠을 잘못 자거나 목 근육을 갑자기 썼을 때 목이 뻐근해지면서 아픈게 있어요 이렇게 반면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 목 있죠 우리 인후염 같은 거 인후통 같은 거 있는 것처럼 목 안쪽이 이렇게 아픈 느낌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우리는 둘 다 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서 뻐근해서 아파도 아 목 아파 이거고 내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도 아 목이 아파 이거예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에서는 이 두가지 표현이 달라요 이 두가지 부위 두 목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잘 알맞게 상황에 따라 쓰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한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플 때 이 안쪽에 목이 아플 때 지난 시간 영상을 보셨다면 딱 생각나실 거예요 가르간다라는 단어를 써서 써볼게요 메도엘레 라 가르간다 메도엘레 라 가르간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모이비엔 잘 읽으셨어요 우리 메도엘레 이거는 아프다라는 뜻이죠 돌레르라는 동사고요 구스타르처럼 역구조 형태를 갖습니다 메도엘레 라 가르간다 이러면 감기 걸려서 혹은 너무 뜨거운 걸 먹어서 이 안쪽 목이 아픈 거예요 반면 잠을 잘못 잤어 할 때는 메도엘레 엘꼬에이요 메도엘레 엘꼬에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비엔 잘 해주셨습니다 이때 목 이 뒤쪽 이 뼈 위에 살 근육이 아플 때는 엘꼬에이요 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이걸 구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nos vemos ciao, ciao 안녕하십니까 아멘